늑은다 왠지 리아미가 막을거 같.. 어 어? 우와! 와! 진짜 죽였어 와 영상 완전 다르네 대박이네 이거 와 진짜 죽였네 초반영상은 똑같았어 참고로 초반영상은 근데 무비가 안바끼는건줄 알았어 나는 와 뭐야 저거 야 이 미친 쟤네들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 도대체 이 모나클이라는 회사는 미래에서 왔나봐 진짜 그쵸 이 장면은 똑같네 이 장면은 똑같네 부인이 세 통하나 전화를 했네 시간을 균열 2시간 후에 모나클 회사야 엄청 컸죠 모나클 회사야 엄청 컸죠 뭐 변태 해꺼 나왔다 변태 해꺼 변태 해거 이분이 닮았어요 아 진짜 나 뭐 cctv 보고 나는 뭐 화면 잘못된건지 알았는데 어 진짜 약간 변태같다 야 진짜 변태같애 어 1회차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회차 보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그래도 스포는 하지 맙시다 qwerty 네 생각해야만요. 그리고 직접见 오시면 베드가 직접 연락을 하면 우리 곁이 날아오면 곁이 날아오면 네 곁이 날아오면 고맙습니다. 고마워 모어튼 혜치? 내가 봤을 땐 약간 그 여자인 것 같애? 벨스란 여자 Nissan 스포츠카 Nissan 스포츠카 바퀴는 되게 저거다 바퀴 되게 순정 순정 완전 일반 승용차 순정처럼 생겼네 M? 엥 여보 나 오늘 사람 죽이고 왔어 정확히 말하면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왔어 미안 너 어린 고양이가 고양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며칠 동안 안 들어와서 현장 감독이라니 혜연이가 죽이자 엄마가 힘들었지 엄마가 힘들었지 아주 잘생겼어 그냥 어디 은행 그냥 경비원인지 아는것 처럼 얘기하고 다니는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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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특수부대 요원인데 실전 특수부대 요원급인데 그치요 결혼은 어떻게 한거야 도대체 부인 아무것도 몰라 부부기 때문에 어 커플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이해해줘야되요 임신했대잖아 그리고 다음팟분들 채팅 좀 저기 저질스럽게 하지 맙시다 어 부부야 애기 임신도 했는데 왜 여기다 대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까 어 문제가 있어 지금 조이스 뭐지 제가 보도를 통해 그의 웹사용을 담당하는 데 그의 도대체는 신청해드릴 거라고 내가 이건 나의 그의 도대체는 하나는 밖에서 나의 도대체는 그의 도대체는 그의 도대체는 도대체는 모나는 그 이미지 완전히 안좋아졌죠? 어? 아 이러면 멈추는거야? 시간이 한번 멈추네 와 진짜 잘했다 완전 별구네? 그러네 얘는 움직일 수 있네 시간이 멈춰도 참고로 메이즈러너2에 나왔었던 배우에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 몸값 상당합니다 아이스맨에도 나오고 반지의 재앙에도 나오고 다 영화배우에요 모두 다 영화배우고 캐스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왕자의 게임에도 나오고 내가 그건 안받다만 저 흑형은 어디에 나왔죠? 아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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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지사장이야 바지 사장 얘는 저 바지세지 저 저 눈에서 봐봐 저 눈에서 뭐 그동안의 그 진짜 뭐 울분 뭐 이런 거 다 느껴지지 않냐 나도 여기 여기 사장인데 내 아무것도 못하는 눈에서 항상 막 이렇게 한이 있는 어 울 것 같아 저격형 진짜 흑형이 그래요 매트릭스 주인공이 나섰던 미니티 해, you don't have security clearance to be in here security clearance access granted I thought you might have been up all night, so you didn't get the runny kind, did you? nah, shouldn't they it's cool, they're new oh man Fiona Miller terminated you're fired so what the what's the 411? what the hell is going on out there? 411? yeah the 411 everything's fine everything's fine everything's fine there was a shoot There was a shoot at the university에서 일하는 여잔데 모나크가 뭐 먼지거리라는지 지금 의심되니까 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같아 계속 떠보는 거 같아 그치 도대체 이 회사 왜 이렇게 비밀이 많냐 대학교 쳐들어가서 총 쏘질 않나 평생 일해서 삼성 같은 회사 들어갔대 삼성이 가서 대학교가 총 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랬다 가정했을 때 오케이, 바디 어디야?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어... 혹시, 아, 벗겨야 될 것 같아요. 좋고, 좋고, 좋고. 제가 제 제사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네. 오늘 밤에? 네. 바디 꼬시는 건 아니고 저 여자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치 꼬시는 척 해가지고 어? 자... 네트워크 설정 확인 재생 다시 시도 재생 다시 시도로 갑시다 되네 돼 사실 조금 안 젖었네 아 됐다 1회 짤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없었어 아 간지 니아명 간지 니아명 개간지다 잭이다 잭 주인공이야 모나크 모나크 사원의 배반자 찾았어 잭을 풀어주고 있어 지금 잡았던 잭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or math i really didn't want it to be you you need to listen to me step away from the ban step away right now drop the gun i can't do that you've three seconds so i fool had better reiflexes and you're a marksman for shit no 시간 멈춰서 도망갔어. 총 다 뺏고 우주 전체가 사라질거래 그래서 구조전 프로토콜을 가동해서 모나크가 살릴거래 리아명 이제 같은 배반자로 몰렸구요 리아명 이제 간다 간다 리아명 오 시작했어 오 리아명 나올 때마다 얘가 주인공 같애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게 뭐에 있는 것일까 그니까요 그니까요 지금 29라운드 40라운드 더 그리고 10라운드 더 10라운드 옷에 묻었어 넙 벼나 남은 잠시 2라운드 라운드 걸 재밌고 액체 정말 좋아 이런 일로lyn을 먹으려고 했는데 주꾸던 고五뒤 영상 녹화했죠 역사에서 이제 어떻게 될려나 거기서 제가 사야한 것 같아요 배반자를 찾았어요 이제 쟤는 리암이 배반자를 생각하는거야 패스가 아니라 지금 리암이 신고하러 가는데 영상 녹화에서 타이밍 인생 타이밍 그는 리암을게 도착해서 그는 에있든가 그는 조이스가 도착해서 네, 뵈서는 소통이 필요해 그래, 도착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주의한 이 녀석 그 주의한 고효시가 와우 모나크 회사 티브에다가 다 틀어버렸어 얘가 배반자라고 앉아 앉아 가자 리암 형 리암 형이라면 탈출할 수 있어 리암 니슨 리암 니슨 갑니다 리암 니슨 갑니다 온다 어어 차라리 암 니슨 어어 어파 아치 거의 거의 UFC야 아 차선변경까지 어 킥복싱 어 총도 안 돼 어 뒤치기 아무 소용 없구요 어 어 옆치기 그냥 발로 까버리구요 어 어 개쎄요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관절 관절 꺾이는 소리 닥다리 꺾는 소리 어 다 말해주는데 애들 다 말해주는데 다 있는데도 못잡아 다 털었어 애들 자 니산 스포츠카 주행 시작합니다 잠시 자동차 광고 읽겠습니다 니산 350이야? 와우 안돼 저게 브레이크랑 드리프트가 다르잖아 스포츠카가 저 칼치기가 됩니다 1회차일때도 말했지만 니산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는 칼치기 할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속력이 빨라서 스포츠카는 코너링이 좋기 때문에 그 차선 변경 칼치기를 샤샤샤샥 할 수 있는거야 그리고 어 그러니까 우린 스포츠칼 삽시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지 모르는거야 미리미리 사놔야돼 미리미리 사놔야돼 미리미리 사놔야돼 안깨져 그와중에 자동차 조금이라도 상암을 못팔까봐 아 총 쏘는거를 이건 좀 아쉽죠 유리창이 안깨지는 아 cg 어 cg로 마무리입니다 cg로 . 저건 어쩔 수 없죠? 자 에피소드 1 끝났습니다 자 에피소드 5까지 있구요 오늘 영화 이제 시작합니다 컨텀 브레이크 두번째 막 숨겨놓기 좋은거 불쌍한 we'll